네,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나이만 따져서는 이건 위법하다.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프로는 몇 살까지 일을 하면 나 할 만큼 했다. 괜히 물어봤나? 48세라고 하면 어떡하지? 한 2년이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50살? 저는 뭐 그 정도. 그럼 지금 48인가?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저요? 더 이상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고. 48. 48? 네. 나 그냥 찍었는데 맞았네. 아니, 그런데 이제 정년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잖아요. 있죠. 그걸 이제 60세로 대충 돼 있는데 이걸 이제 62세나 63세로 올리냐 마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은데. 이제 은행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은행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나이 또래가 되면 임피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끔 대부분 돼 있거든요. 임피를 하실래요? 아니면 명태를 하실래요? 퇴직금 많이 받아가든지. 그래서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무슨 특장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준비가 돼 있다거나 이런 분은 임피를 하려면 그냥 주세요, 명태금. 그래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예를 들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래도 내가 출근해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의 선배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자식들 결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지 은행의 어떤 복지라는 게 사실 급여 수준으로 주는 거 외에도 꽤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건강 체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임금피크제와 명태. 이게 은행 같은 데들은 이제 그거를 56세, 57세 정도 되면 실행을 하고 공공기관 같은 데도 일상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어제 나왔는데 임금피크제를 나이가 많다라는 것만으로 실행하는 거는 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 판결을 했어요. 원래도 이제 1심, 2심에도 승소를 했는데 이제 저쪽 사용자 측에서 이제 항소를 하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하거든요. 이런 사례입니다. A라는 분이 91년에 B연구원에 입사한 뒤에 2014년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 연구원이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서 2009년 1월부터 만 55세 이상의 직원을 된 성과연급제라는 이름의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했대요. 이 연구원에서 그래서 2011년부터 이걸 적용받으면서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매달 93만 원에서 283만 원의 임금이 깎였다는 겁니다. 이제 피크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A씨 같은 경우에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이 나이 때문에 임금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고령자 고용법 4조의 사항. 이런 법이 있나봐요. 이걸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임금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4조의 사항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임금의 금품지금 및 복리우생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랍니다. 그래서 1, 2심에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이렇게 했던 거를 어제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고령자 고용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주왕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임금에 있어서 연령만으로는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걸 강행하는 규정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장이 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왜? 나이로 차별하지는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럼 젊은 사람들은 쫓겨져도 돼요? 그런 것도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쭉쭉쭉쭉 예를 들면 연봉을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왜 있어? 그건 왜 나한테 따져? 그거 있는 걸 있다 그러는 걸 내가 그걸 옹호하라. 연공서열이. 하여튼 참. 아니 그렇잖아. 그러면 처음에 신입사원 있고 대리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고연령대에 딱 되면 이제 이런 거지. 55세. 만 55세가 되면 기계적으로 인피를 해버리는 거지. 임금피크. 이제 그걸 측정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55세와 56세 차이가 뭔데 이런 입법 취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아마 은행권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전에 자기가 차별당한 거에 대해서 그 차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면 인피를 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은행이에요.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사람 수급 많은 데다가 그게 일상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인피 아니면 명태냐. 명태냐 인피냐. 이걸 선택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소프트랜딩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이걸 하는 거다. 사실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신입사원은 못 뽑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워낙 많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퇴사를 적절히 유도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되었던 것. 활용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송이 되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이제 배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런 걸 못하게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경영 이쪽 이제 회사 사측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고용 불안이 오히려 초래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정 프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뽑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노동부에서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한 2, 3년 전서부터 모 기관 모은행에 은퇴자 하니까 예를 들면 명태를 하시는 분들의 교육에 한번 강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내보내야 된다라는 제도도 있고 또 취지도 좋잖아요. 명태를 하더라도 뭐 다시 이제 사회에서 어떤 재취업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교육을 해서 명태하고 뭐 이런 거 은퇴자 교육을 하는 건데 대체로 너무 획일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민원을 들어보니까 아 이런 거 좀 없애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은퇴자 그러니까 퇴사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대규모 B2C 모델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아니 나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나는 그 은행 쪽으로는 뭐 소변도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한 100배, 1000배 정도 효과가 다르죠. 거기서 30년 이랬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직장의 문화가 다른 게 예를 들면 명태를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뭐 그래서 단체로 해가지고 송별식 또 은퇴식하고 뭐 가족들도 와서 꽃다발 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요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도 안 한대요. 그래서 거의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뭐 회식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갈 때 이제 그것도 뭐 1, 2년 있다가 나가는 케이스야 좀 다르겠죠. 그런데 30년 이상 공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는데 굉장히 섭섭한 마음으로 이제 나가고 별 준비도.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50대 중후반에 평생 그 회사를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다니다가 나와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맞닥뜨려 보면 정말 암담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 또래, 제 친구 또래가 다 지금 그런 대부분 그런 입장인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진짜 많다니까. 다른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 오는 우리 사무실에 오는 내 친구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김포 넣어도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건 넣겠냐. 제가 그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대신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야 근데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은데 고만두기가 참 힘들다. 이제 구글이 진짜 우리 엄청나게 막 쪼잖아요. 조금만 덜 열심히 하면 막 자극을 주고 그러는데 사실 50대 중후반 혹은 60대 돼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하다가 요즘 안 해? 어떻게 된 거야 요즘은? 이런 얘기 듣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참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 노동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은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금이라는 게 어떤 철학에 따라서도 성과 능력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혹은 일한 시간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좀 있는 것 같고 또 필요한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 전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거는 매우 어려운 것 같고 아유 그거 어렵죠. 네. 차라리 어쨌든 성인 대 성인의 계약으로서 그게 이제 노동 시장의 유연성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노동 시장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형태로 유연하면 이런 문제는 아예 없죠. 우리는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정년을 다 채워야 되는 그런 이제 사용자 측의 어떤 부담 때문에 임금 피크 제도라는 게 생겼는데 그 임금 피크제 자체에 대한 연령만으로 임금 피크제를 해서 임금을 차별해주는 그런 제도가 위법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 논란 그리고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데 일단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고소했습니까? 이게 이제 그 트위터 지분을 처음 공개한 뒤에 늦게 공시를 해서 트위터 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로이터통신이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머스크를 늦장 공시 혐의로 트위터 투자자들이 고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소장 내용은 이거예요.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공개를 미루면서 시장 가격,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그래서 트위터 주식을 인위적으로 싼 값에 사들여서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원의 이득을 봤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피해봤다. 이렇게 소송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조사를 하겠죠. 어디서 하냐면 SEC, 우리로 치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이런 데를 통합해놓은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조사를 시작한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법적으로 다퉈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실제로 SEC에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성가신 일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아요. 감독당국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을 저격하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테슬라 주주들은 매일 어떤 뉴스가 나올지 조금 불안해하는데 거기다 트위터까지 인수를 만약에 종결하면 이 트위터를 엄청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주주에 대한, 최대 주주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좀 있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따지면 오늘날의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 없이 가능했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어떤 투자의 결정을 할 때 그 1인에 너무 의지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건 대체로 후유증을 좀 낳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한 번 드렸었잖아요. 아크, 돈나무. 네, 언니. 아휴, 그래서 과연 이 펀드 매니저에 대한 평가를 그 돈나무 언니라는 그분, 그분에 그렇게 의존적이어야 되는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아마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의존성, 테슬라라는 회사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건 정말 역대급이다. 그리고 테슬라 이후에, 아저, 일론 머스크와 그들 이후의 어떤 플랜은 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랜지 내려갈 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 주가의 부정적인 영향을 일론 머스크의 어떤 언급 같은 그리고 이런 규정의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행위들이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좀 속상한 일이죠. 물론 이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혁신을 하는 혁신의 전도사로서의 기능을 당연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테슬라 주가가 또 최근 늘어서 워낙 많이 크게 빠졌다 보니까 아마 테슬라 주주들의 생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스타 경영자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면 어느 기간에 되면 그 스타에 대한 의존성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테슬라를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잘 좀 말을 좀 가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트위터 주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소식까지 두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러 산업에 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겠군요. 나쁘지 않죠. 철광석 가격이 빠지면 예를 들면 중국의 상하이라든지 이런 주요 도시에 봉쇄하고 탄소 저감 정책을 계속 드라이브 걸면서 철광 제품 감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청도죠. 수입 기준 철광석 현물 가격 이런 데이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난 20일 기준으로 톤당 127.8달러로 조사가 됐대요. 그런데 지난달 초에 톤당 159달러에 비하면 두 달 만에 약 19% 이상 빠졌다는 겁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일선 도시에 봉쇄하고 땅이 맞물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빠지면 철광제 가격은 당연히 연동해서 빠집니다. 지난번에 박민진 위원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구조하고 해서 그러면 철광제 가격이 빠지면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혹은 우리 정프로가 투자하고 있는 풍력의 타워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한숨을 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에서 20% 조정인지 아니면 정말 전체적인 국제원자재 시장의 피크아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간제 산업에게는 되게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안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박병창 부장님 또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계셨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주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한번쯤은 틀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